세바시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지금 바로 쓱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요. 그 전에 만으로 31년 동안 광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항공 광고를 계속 만들어 왔고요. 배달의 민족 광고 만들었고요. SSG 쓱 만들었고 경동 콘덴신 광고까지 만들고 저희 회사 직원들과 같이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고 인공지능 회사로 왔습니다. 빅데이터 회사로. 크리에이터가 바라보는 데이터 마케팅. 크리에이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와 데이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나 마케팅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상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내가 광고하거나 마케팅해야 하는 상품, 서비스, 브랜드 같은 것들이 경쟁사나 아니면 과거의 제품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훨씬 좋거나 아니면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좋은 샘플을 보였던 회사가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이렇게 제품하고 관계없는 얘기.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요를 보여주거나 또는 우리 브랜드는 이런 정신이에요. 이런 광고를 하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갑자기 아이폰을 만들고 거의 하지 않던 형식의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90%가 자기 제품이죠. 그리고 동영상 찍을 수 있어요. 동영상 편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품이 대박이 났죠. 엄청 잘 팔렸어요. 자기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을 얘기했는데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이나 경영학 책에서는 R2B라고 부릅니다. R2B. R2B는 Reason to Believe죠. 또는 뭐 Reason to Buy라고도 합니다. 내가 이 상품을, 이 서비스를 믿어야 하는 이유. 이 상품을, 이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품의 특징을 아주 친절하게, 아주 과장되게, 아주 신뢰감이 가게 우리의 고객에게 잘근잘근 씹어서 떠메겨드리면 상품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기술의 발달이 옛날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신제품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그리고 기술이 다 고만고만해졌죠. 후발 업체들도 선발 업체와 다 기술이 비슷해요. 제가 있는 솔트룩스라는 회사도 구글에서 혹시 어떤 분이 들으면 비웃으실지 몰라도 실제로 인공지능의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이 포인트가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기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은 절대 이걸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만든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서비스도 상품도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것도 아니고 경쟁사에 비해서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만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광고회사 사람들이죠. 그런데 광고회사 사람이 클라이언트에게 이 말 함부로 잘못하면 짤리죠 바로. 아, 이번에 만든 상품이 괜찮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나가라 그러죠. 야, 쟤 나가고 딴 회사 들어오라 그래.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다고 함부로 그 앞에서 얘기했다가는 바로 광고회사가 바뀌어버리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저와 동료들이 만들었던 샘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G 닷컴입니다. SSG 닷컴은 R2B가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합쳐져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죠. G마켓 이럴 때 잘하지만 그쪽은 쿠팡 전부 다 온라인만 있죠.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광고를 합니다. 신세계에서 살 수 있는 이태리 구두와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명품 한우를 같이 달라. 굉장히 잘 만든 광고죠. 이 광고가 그 당시에 거의 당대 최고의 모델들을 써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광고 후속을 만들게 됐죠. 크리에이티브도 호평을 받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광고.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광고가 나갔는데 최초 상기도 0% 비보조 상기도 2.8% 보조인지도 66% 보조인지도는 SSG 닷컴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예 알아요. 들어봤어요. 가 66% 사실 썩 좋은 숫자가 아니죠. 결과가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져 있다. 같이 있다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저것보다 더 잘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우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저희는 오히려 엉뚱한 데다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네임으로서 SSG가 어떠세요? SSG. 다섯 글자예요 일단. 그래서 저희 모여 앉아서 이거 글자 수를 줄여보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한 글자 줄일 수 있더라고요. SSG. 이건 뭐 광고 거리가 안 되죠. 그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발음하시죠? TV 연결하는 HDMI. 저희는 흐듬이라고 부릅니다. 스크, 부금. 이게 막 유행하들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을 아예 역으로 꺼내놓고 저희 고객들과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이 단어를. SSG니까 한글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시읒, 시읒, 기업. 거기에 음호음은 원래 영어에서 음가가 없으니까 이걸 의를 갖다 붙이면 쓱이 되네. 그래서 SSG는 쓱이다. 직관적으로 브랜드 네임이 바로 리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듭니다. 영어 좀 하죠? 여기가 봐요. 쓱.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겁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져 있는 SSG닷컴의 R2B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왜 이 광고는 어떤 브랜드 전문 잡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광고는 SSG닷컴 광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할 만큼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었죠. 두 번째 얘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쟁사들 직접적인 경쟁사가 되게 많죠. 이제 항공사가 많은데 그 중에 그냥 뭐 어떤 항공사 광고를 한 편 보여드릴게요. 자리가 넓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앞뒤 간격이 넓다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경쟁사가 이런 광고를 할 때 그때 저희는 대한항공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시간의 발차도 넓다라. 손을 길을 막아도 넓다라. 들리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있으니 걱정하지만 넓다라. 자리가 넓은 건 알겠는데 걱정하고 대한항공이 무슨 관계가 있죠? 경쟁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와이파이 돼요. 좌석이 넓어요. 스카이트랙스 상 받았어요. 서비스가 상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항공은 저희는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여행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참여해보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성과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저희가 만든 샘플입니다. 배민 광고를 예를 들어볼게요. 배민의 경쟁사인 요기요가 런칭을 할 때 이런 광고를 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갈 때 이 브랜드보다 예산이 3분의 1밖에 없었던 배달의 민족은 이런 광고를 만듭니다. 여러분 보면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요. 지금 보실 광고는 대한민국 광고에서 그때도 지금도 딱 이 광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봐주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요기요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음식을 배달받고 포인트도 정립하고 리뷰도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글쎄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니까 이거를 묻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혹시 지금 배달의 민족 광고가 정말 특이한 포인트가 뭔지 혹시 캐치하셨어요? 예? 예. 맞추셨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뒤에 로고도 없고 중간에 배달의 민족 이런 성우 목소리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고 하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마케팅 성과는 이때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됐어요. 경쟁사에 마케팅 성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나왔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R2B 우리는 뭐 뭐가 좋아요? 더 얇아요? 더 가벼워요? 더 싸요? 더 튼튼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품이 정말 그렇게 놀라우면 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제품의 99.9%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때 뭐를 해야 되냐입니다. R2B는 경영학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 R2S는 사실 저희가 회사에서 우리끼리 만든 용어입니다. R2S는 Reason to Share입니다. SNS 시대에 내가 광고하는 그 표현법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과연 쉐어할 만하냐 주변에 즉 관심을 갖고 화제가 되고 내가 스스로 검색을 하고 주변에 퍼 나를 만하냐 내가 링크를 달아서 카톡으로 친구한테 쏴줄 만하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R2B가 이런 어떤 제품의 특징들을 담은 R2B보다는 요즘은 R2S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R2B를 품을 때 그 광고가 그 마케팅 툴이 힘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노이즈 레벨이 높을수록 즉 경쟁이 치열할수록 또 웹이나 앱이 중요할수록 SNS에 능한 타겟일수록 요즘 이 세계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 환경은 없죠. 결국 이럴 때는 R2B보다는 R2S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매체 환경 변화에 아주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 4대 매체 시대라는 말 4대 매체 들어보셨죠? TV, 라디오, 신문, 잡지 시대에는 브랜드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매체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정말 돈이 말하는 시대죠. 돈 많은 사람은 많은 광고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돈을 주고 매체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분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R2B를 어떻게 보면 귀 속에, 머릿속에 이겨서 넣어버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죠. 페이스북은 2017년에 일 사용자가 20억 명이고요. 하루 사용자가. 작년부로 구글은 한 서비스당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인 서비스가 8개가 됐습니다. 이걸 뭐 만약 단순 합계를 낸 80억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보다 많은 거죠. 우리나라 예를 보면 카카오톡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3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모든 툴들은 다 무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돈과 크게 상관없이 내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SNS 시대가 된 겁니다. SNS 시대는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매체, 툴보다는 오히려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죠. 보시는 것처럼. 리뷰도 남길 수 있고 독립 언론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모바일 폰으로 24시간 내가 그 메시지를 끊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이제 한 명의 개인 개인, 단절된 개인, 개인이 아니고 소비자가 집단화 돼버리죠. 그래서 소비자가 좋은 얘기는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퍼뜨리고 거짓말은 이거 거짓말이란 게 바로 탄로가 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고 고객들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리께 더 얇아요, 우리께 더 가벼워요, 우리께 더 튼튼해요라는 얘기를 R2B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얼마나 내 얘기가 퍼질 수 있는가 R2S, 얼마나 이게 쉐어러블 한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R2S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목 받아야 되죠. 딴짓하던 사람도 멈춰서게 해야 되고요. 쉬워야 됩니다. 또 울림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뭐 B급일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전혀 처음 보는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꿈꿔오던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던 어떤 지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울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살짝 연관은 돼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이걸 보면 우리 옛날에 저희 때는 어릴 때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할머니가 해주시던 얘기와 똑같죠.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주목 딱 멈춰서게 만들죠.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눈물과 웃음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울림이 있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또 꼭 교훈적인 얘기 어떤 연관을 꼭 지으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주목받고 확산되고 다음날 손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시대가 변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 R2S의 조건 결국 이게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 결국은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던 이야기 창의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고 데이터가 모든 인사이트를 뽑아주고 데이터가 모든 전략을 잡아준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컨텐트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때 데이터 뒤에 붙는 서술화는 보통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캐내고 데이터를 찾아다니고 데이터를 열심히 본 다음에 다음에 나올 패턴이 뭔지를 맞추고 하죠. 근데 우리가 우주정보까지는 못하더라도 왜 이렇게 항상 데이터에 휘둘려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데이터가 될 생각은 못하죠? 데이터가 된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내가 만든 컨텐트를 검색하고 누군가가 쟤가 무슨 얘기할지를 캐내고 다니고 얘가 했던 말을 찾아다니고 아 쟤들이 이렇게 캠페인 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나의 다음 패턴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저는 크리에이터라면 정말 세상을 뒤집을 어떤 꿈을 가진 크리에이터라면 물론 데이터를 잘 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고 다음 패턴을 맞추는 정도의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흉내내고 나의 다음 패턴이 뭔지를 궁금해할 정도로 내 스스로가 정말 커다란 데이터가 될 때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그때 크리에이터가 진정한 빅데이터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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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